안녕하세요. 리고입니다. 남주영님의 인기가 날로 치솟고 있어 보입니다. 가장 요청이 많았던 분위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너무나 예쁜 제니님과의 사주적인 조화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구독자님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남주영님은 기름진 땅입니다. 제니님은 바닷물입니다. 땅과 바닷물을 만나면 서로 흐려짐으로 좋은 만남으로 보지 않습니다. 1단계에서부터 두 분은 그리 좋은 만남이 아닙니다. 배우자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알아보겠습니다. 남주영님은 자신을 이끌어주고 리드하는 분을 원합니다. 제니님은 친구 같은 분을 원하는데 사주의 기운이 아주 강함으로 남주영님을 이끌어줄 수 있어 보입니다. 이 점은 다소 좋은 관계입니다. 그렇지만 제니님 사주가 매우 추운 사주인데 남주영님도 온도가 그리 높지 않아서 이 점도 그리 좋은 관계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주에서 명예와 규율을 의미하는 글자들입니다. 남주영님은 매우 강합니다. 규율과 규칙을 준수하는 매우 모범적인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이를 잘 수용할 수 있는 에너지도 있습니다. 제니님도 규율에 해당되는 에너지가 있지만 제니님은 이 규율을 변화시켜서 창의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네요. 두 분은 각자의 사주로만 보면 너무나 멋진 사주입니다. 그렇지만 조화면에서는 그리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남주영님은 자신과 같은 에너지가 한 개 보이는데 제니님은 무려 세 개나 보입니다. 이것은 좁고 나쁘고의 차이가 아니고 에너지의 활용이 다름을 의미합니다. 상대적으로 자아 에너지가 약해 보이는 남주영님은 유순해 보이는 이미지와 모범적인 이미지로 활동하시는 것이고 제니님은 강력한 자아 에너지를 바탕으로 높은 신체 활동 지능과 추진력, 자긍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분의 사주적인 조화를 살펴보았는데 각자 너무나 멋지고 좋은 사주들입니다. 그렇지만 두 분의 하모니 면에서는 원하고 싶은 만남은 아닙니다. 하지만 충분히 각자 매력이 넘치는 사주심으로 멋진 분들을 꼭 만나실 것입니다. 남주영님은 자신의 모범적인 면과 잘 통하는 분을 만나시고 제니님은 강력한 자아를 바쳐주실 수 있는 에너지 흐름이 매우 유순한 그런 분을 만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블로그 리고의 사주명리에 오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읽어볼 수 있으시고요. 교육 및 상담 문의는 제 메일로 가능하십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리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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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